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. 유시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.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. 내 안에 있는 이어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어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Archangel 사랑 만드시 사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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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